안녕하세요 스즈키 2권 네번째 롱롱오고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속도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6을 맞춰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네 빠른 리듬을 맞춰서 연습해 보았구요. 이 롱롱오고 바리에이션을 충분히 연습하면 보호를 사용하는데 많이 실력이 늘 수 있어요. 자, 빠르게 천천히 연습을 한 후에 빠르게 연습을 하면 그 보호에 얼만큼 빠르기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곡에서 다시 만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